허율아 근데 허율이 좋아하는 게 뭐야? 과일이나 잘생긴 남자친구 뭐 이런 거 좋아해 잘생긴 남자친구? 너 남자친구 있어? 응 진짜로? 남자친구 엄청 많아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아? 나 오지 오빠 오지 오빠? 아니야 우리 오빠 뭐야 그거라면 남자친구 아니잖아 뭐야 아니 나중에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또 이 약속 꼭 지켜